다시 한번 볼게요.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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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꾸 지갑생들이 일루와 일루와 내 옆에 서 일루와 너 일루와 여기 이제 커플인데 아 커플 아니라고 그랬나?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진짜? 진짜 아니야? 맨날 같이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. 일단 문제 분석을 먼저 할게요. 아무 생각 없이 지문 읽으면 안 된다. 알겠죠? 문제 분석을 합니다 옛날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. 분명히 커플 아니라고 그랬거든? 커플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히. 근데 어느날 선생님이 영화 보러 갔는데 거기에 둘이 왔어 근데 여기 딱 팝콘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둘이 있는 거야. 걔네들은 날 못 본 상태고.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내가 뒤쪽에 가서 슬쩍 이렇게 봤다? 손을 잡는 거야. 분명히 커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. 내 앞에서는 아니라고 해야지. 내 앞에서는 아니라고 해야겠지? 진짜 아니야? 아니에요. 진짜 아니랍니다. 그 수업 끝나고 아마 손잡고 갈 겁니다.